영등포 구립도서관이 2022년도 어린이 한책추진단 일기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한책추진단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배우는 토론활동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10명을 대상으로 독서토론을 하고 토론 논제 만들기를 교육하게 됩니다. 운영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물래도서관에서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29일까지 영등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